김건희가 추석을 전후해서 공개활동 행보를 늘려갈 것이란 전망 채널A에서 그걸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명품백수사위원회 기대도 안했습니다만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언론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가 있을 것 같다고 계속 그랬지만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역시 불기소 권고가 나왔죠 로비치 모터스 주가 조작 전수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주가 조직인지 모르고 돈을 투자했다 그런 결론이 나올 테고 양평고속도로 중점 문제는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일 처질러놓고 자체 감사 그것도 면제부 네 하여튼 사조도 이제 양평으로 다 가는 걸로 해서 경호실 예산까지 다 따놓고 또 꿈에 그리던 기시다 총리께서 퇴임을 만들고 오셔왔고 서로 또 만찬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끼리 그리고 또 김건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 유코 여사와 함께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다 됐다 108석만 잘 단둘이 하면 된다 그리고 말 안 듣는 누굽니까? 삐쩍삐쩍하는 갑자기 생각하는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지? 한동훈이 한동훈이도 잘 컨트롤하면 된다 검찰총장 딱 제대로 아무 말썽도 안 읽힐 사람 딱 심어놓고 군대도 이제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딱 장악할 것이고 이제 체코에 또 해외여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원전 수주 문제 때문에 그것도 뭐 하여튼 가면 되는 거고 추석 때 전통시장도 방문해서 오뎅하고 떡볶이도 먹으면 되고 공개 행보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채널A인가? 하여튼 뭐 MBN인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선 전 의원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화가 나서 얘기했는지 공천개입 했었다 그걸 다른 의원들한테 텔레그램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프랑스 대혁명설선 스웨이라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대사건이죠 역사적 대사건은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또 서로 간에 충돌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모아지면서 그 사건 사건들이 연이어지면서 바로 대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역사학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증명한 사람인데요 이 역사는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죠 공천폭로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박정은 대령 사건 외압사건 또 백해령 영등포서의 수사과장 외압사건 용산 문제, 세관 게이트 문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내부에서 고발되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개입 사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건희의 우연적인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돌아왔었어요 지난번 선거 때부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꾸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이런 사건들이 시립즈별로 쌓이다 보면 이것이 대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을 연구한 스웰이라는 학자 외에도 우리나라의 87년 6월 항쟁만 보더라도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을 하고 그 이후에도 평안했죠 총과 칼로 다스렸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무사 사건이라든가 학생운동 또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사건들 그리고 전두환이가 저질렀던 악행들 또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권을 논아 먹었던 것 나눠 먹었던 것 정호영이가 박종철 고문 사건 때 내무부 장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12.12 군사구태타의 아주 최고복이죠 정호영 하면은 그 다음에 노태우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은 쌓이고 또 축적되고 충돌하면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4.19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사에 있었던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이 스웰이라는 역사학자가 분석했듯이 이러한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이것이 충돌하고 쌓이고 그러면서 대사건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대혁명 하면 여러분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생각날 텐데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김건이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검찰 혐의 무혐이 됐고 검찰총장 군 다 장악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장악했고 한동원도 까불지 못하게 했고 이준석은 튀어서 나갔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안전하다 이제는 돌아다니자 이제는 나 돌아다니자 답답해서 미치겠다 디올백 사건도 권익위에서 면제부 받았고 또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잠복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대사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계엄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엄룡도 근거가 있냐 증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 김용현 처장 때 계엄룡 발동을 할 수 있는 특전사 발동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방첩사 사령관 또 특전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모였었다 충암고 또 행안부 장관 이상인이가 또 방첩사 사령관실을 방문했었다 충암고 사람들을 모았다 충암고 하나회라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큰 것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구만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네 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바빠서 얘기를 못하고 지하철에서 무묵하게 그냥 뉴스만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사건 인계점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큰 사건으로 비하하면서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다 추석 때 물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이런 부분들로 다 우연한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월요일날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들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사이에 후원해 주신 분들 고맙다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복수님 손복수님께서 그리고 임순만님 고선희님 또 천창영님 고선희님은 크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규님 또 차영란님 또 차화신님 서정미님 천창영님은 계속 그리고 슈퍼챗도 많이 싸주셨습니다 상완이님 소울이님 소울이님 소울이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멤버십 회원도 많이 가입해 주셔서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크리스탄정님 네 크리스탄정님 네 크리스탄정님 레이버님 네 익힌천사님 네 익힌천사님 네 그리고 광명연아님 수영실님 바람님 파랑새님 다온님 몽몽브이님 탄핵 또 해미님 이종민님 삼시초님 강화도 맹렬여성TV님 감사합니다 dnc님 박수미님 손호공님 오일양다이룸님 분다리카님 저희 뉴스코멘터리 유콤을 지켜주시는 회원분들입니다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멤버십 회원가입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파그퍼그밀리안님 배동호님 한조구님 양인효님 네 감사합니다 양인효님 최고입니다 고노부님 네 문재인 이제와서 이지명을 못하러 찬노 레스군님 네 조이님 파그말리오님 대통령 공층기 하나둘씩 주주리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터져나올 것입니다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네 문명 이거 이 얘기는 제가 여권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쌓여있댑니다 실제로 지금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 것이죠 김영희님 이윤서님 인계점에 도달했다 하루아침에 결정납니다 김영희님 파란민국님 허명옥님 감사합니다 네 에스와시님 뭘 믿고 저렇게 돌아다니죠 정말 뭘 믿고 저런 일 묻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우연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구조적으로 지내들 권력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다녀야 된다 네 인가응보님 포토님 그러나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네 빨리빨리 사과하고 내려와서 뭐 양평을 가든 어디평을 가든 간에 조용히 사는 것이 그나마 날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면해지진 않습니다만은 네 신인이식님 논뜨렁식의 다해시 제주도 숙박시설 문제 너무나 닮았다 네 인가응보님 배동호님 네 한정우님 57님 감사합니다 포토님 양드레스사님 블루제님 토끼님 네 토끼님 토끼님도 댓글 많이 다시던데 오늘 또다셨네요 감사합니다 캔디님 배상열님 양드레스사님 유선희님 네 아이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요 죄송합니다 김태현님 자 또 추후에 우리 채팅방에 오셔서 고생하니 채팅방에 오셔서 우리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공론을 만드시는 분들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유용한 뉴스 커멘트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들 어제 일요일날 언론을 장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재명 대표가 봉화마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헌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두 사람이 얘기한 거는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워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고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쳤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싸우겠다는 얘기죠 안 싸우면 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강하게 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결집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OPD가 준비한 동영상 준비해 주시면 잠깐 보시고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냥 뭐 성명 정도만 발표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지도부를 다 최고위원들 다섯 분 다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도 많이 갔었고요 어색히 장면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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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 한 마리 해 주세요 자 구호할까요? 네 자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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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화이팅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패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안철수가 배신 때린 거 또 심장전 정의당에서 잘난체 하다가 거꾸로진 거 그 외에도 당내가 단결하지 못한 점들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일단 윤석열 정권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이 불철저했다 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키운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는 우리는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평산방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듣도 부지도 못한 이 집단 그리고 특권으로 뭉쳐있는 이 검찰 관료 집단 그리고 그 옆에서 곰팡이처럼 헤쳐먹는 이 집단들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못했던 각종 비리와 악패들입니다 이건 악패들이 뭉쳐있는 집단들 이 집단들을 거꾸로 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작은 차이를 우리는 좁히고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을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대인배다운 정치 행보는 우리가 누구나 다 박수를 치게 된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별권 수사해서 보수층의 반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층들과 중도층들을 분열하려고 했던 책동은 어제부로 실패했다 또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분명히 어제의 중요한 계기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치 탄압이라고 정치인들의 언어는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다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같이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자기 자기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당하니깐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집단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것은 누굴 위해서냐 바로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 그래서 싸워나가자 그런 언어까지는 싸우겠다는 용어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문재인이 어제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냈고 검찰 정권이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임하겠다라고 싸우겠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 하여튼 임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결집에 힘을 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한결의 경향까지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서 지금의 현재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다 신명과 친문으로 분열하고 있다 이런 용어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큰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나갔던 뭐 이낙연이라든가 무슨 뭐 새로운 미래인지 과거를 지향하는 미래인지 포장만 미래인지 그 세력도 마찬가지고 경선에서 탈락해서 지금 모임을 만들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세력들에게도 경정을 울렸을 것이고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또 한마디 하면 조중동에서 받아쓰긴 하겠죠 하여튼간에 큰 그림을 그려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많이 다르네 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인데요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는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할 때는 별로 안 쓰던데 하여튼간에 이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누가 봐도 사유 월급을 뇌물이라고 그러고요 가족 털이 수사를 시작하고요 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는 이혼한 거 아닙니까 전직 전 사유인데요 그런데 이걸 이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별권 수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별권 수사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뭉칫돈이 들어갔다 돈 세탁했다 뭐 검찰이 언론에 흘리면은 조선일보가 처음에 스타트 걸고 그런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아쓰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들의 전향적인 스타일이에요 이재명 대표 할 땐 더 했죠 여러분 네 이 생계형 숙박업인데 30년된 구억을 제주도에 있다 호화벨정이라고 둔갑시켜 버리고 하여튼 뭐 전 사이의 취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받아쓰고 포장하고 이미지화 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눈두렁 쉽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할 나위 없었죠 여러분 이재명 대표 대표적인 사건만 제가 김부선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공직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권은 불기소됐고요 명예훼손권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또 김부선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싫겠지만 해경군 김시 사건 이거는 전해철이라는 인물이 시작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야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죠 야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나중에 전해철씨가 전 의원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마치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 발언한 걸로 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언론에서 얼마나 뒤떠들었습니까 얼마나 얘기했습니다 고소 취하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김부선 씨 사건도 이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했다라는 결론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미지에 아주 이상하게 된 거죠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대체 하여튼 하여튼 해경공 김 씨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사건 한번 짚어보려고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해지는 이 검찰의 폐륜적이고 그리고 선택적인 수사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 이것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 더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남FC 사건 또 대장동 사건 백현동 개발 사건 이거 다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당시에 도저히 근거가 희박하다 라는 식으로 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하영 전 부지사 사건을 들고 나와서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어요 수원지검에서 그런데 그 뒤에 이 통일부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이 경기도에선 자료도 안 줬죠 통일부 공식 문서를 우리 기자 어 제하에 있는 기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허재현 기자가 이것은 니호남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는 여기서 70만부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사업 대북 방문을 위해서 70만부를 줬다라고 그러고 검찰이 그것을 갖고서 장난질 쳤는데 을 의견한 사람은 오지도 않았다 이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러한 조작적이고 검찰의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약간 죄송합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이재명 대표는 많이 당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도대체 지금 김혜경 씨도 김혜경 연사도 또 당하고 있잖아요 네 끊임없이 검찰의 작태와 이 선택적인 정치적 수사와 기소 이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 그래 이재명도 그랬겠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재명도 얼마나 당했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결과적인 정황증거가 나타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손잡구석 어제 손잡구 손을 번쩍 들었죠 손잡구석 이 부당한 검찰 정권과 싸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손잡고 싸우는 모습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찾아갔죠 그것은 정치권 내에 한준도 안 되지만 그 이반하려고 모략질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요구대로 끌어내리는데 함께 싸울 수 있는 내부 분열로서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중요한 어제의 방문이었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태영 소장과 신현영 의사 신현영 전 의원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잠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아주 그냥 여론조작질에만 능하죠 그리고 퍼퓰리즘이라는 그 것을 갖다 쓰는 집단이 바로 윤석열 집단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치밀하지도 못했고 앞길만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대란 사태에서 나타날 때 군인관이라든가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배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뽀롱이 났죠 군인관들이 가서 못하겠다 공중보건의들이나 못하겠다 도대체 응급실이라는 곳이 뭔지도 모르고 배치하면 된다 그 보건복지부 차관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관으로 그 사람이 진두지휘했겠죠 보고했겠죠 그러나 문제가 다시 드러나면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걱정되고 우려되고 아 진짜 윤석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내 목숨 하나 보장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들고 나오는 게 그래 증원협의하자 근데 2025년도 올해는 이미 증원이 결정됐으니까 내년이나 후년 거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마치 의정 간의 타협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될 게 마치 그렇게 해서 의정 간의 타협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추석 전에 또 한동훈이가 뭐 또 중재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의료 개혁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팔아먹은 것은 의료 개혁이었죠 의사 정원이란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의료 개혁의 한 일환이죠 근데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써 왜 늘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당하게 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쏙 빼먹고 증언하자 이것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무작적이고 무지목매하게 무식하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그것을 정원 문제 증언 문제로 틀어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언론을 보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의료 개혁 그 안에 부분적으로 의사 정원 의사 정원수를 늘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공공의료 문제도 있고 지방의료 문제도 있고 뭐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사 집단하고 이제 타협을 하지 않겠냐 저는 생각듭니다 타협하면서 그래 우리 그래 증언하는 거 정언하는 거 합의해 서로 하자 그래 26년부터 한동훈 얘기대로 2026년부터 할까 이렇게 해서 모면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동훈 도 살리고 윤석열 도 살리고 윤석열 도 살리고 의사 집단도 살리면서 또 야합하는 이런 결과가 그러면 결국은 의료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의를 지키는 문제는 실종돼 버리는 또 그리고 언론에서 뒤떨어대면서 뒤떨어대면서 윤석열 정권이 뭐 타협했다 의사 집단도 양보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여야정 협의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는요 의료 개혁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고 의사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개혁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 대란의 수습은 의료 개혁의 선상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우리 김태형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추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떻게 제 마음이랑 똑같아. 어제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기 전에 공화목을 먼저 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왜 먼저 갔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왜 먼저 갔을까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간 급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양대산맥 아닐까?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앞으로 그 뒤를 이을 만한 정치인이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노 전 대통령은 아직 격차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대통령 안 됐습니까? 노 전 대통령은 거의 전설이다. 이렇게 빨리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현재 민주개혁 진영의 정신적 지주라는 것을 일단 언급할 수 있겠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사실상 타살을 당했다고 보는데 압박을 당해서 그때 노 전 대통령의 그 결단은 왜 그랬냐 하면 이명박의 전방위적인 공세들이 민주개혁 진영을 거의 괴멸시킬 정도로까지 시각했습니다. 상황이. 맞아요. 특히 정치적 혼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라든가 맞아요. 오해한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언론에서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노 전 대통령이 뭐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고 스스로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끝나면 민주개혁 진영 전체가 동력을 상실하고 역사가 후퇴하겠구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거든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막아냈죠. 막아냈 거죠. 네네. 그 뒤로 그래서 부활했어요. 맞습니다. 그 뒤로 주첨했고 공격이 힘을 이뤘고 반대로 민주개혁 진영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역할을 사실 마지막까지 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당선과 또 이후의 전 과정 마지막 이게 한국 사회에서 국민 주권 시대를 저는 열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노 전 대통령이 항상 했던 말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깨어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동안 사람들이.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선거가 제가 다 방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했거나 아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정치의 고관여층으로 만드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중요한 해석이네요. 사실상 박근혜 탄핵은 여기서 시작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세월호가 겹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당의 수박들이 국민들한테 쫓겨서 찼었습니까 거의 그렇죠. 그게 왜 가능했느냐 노 전 대통령 시대부터 국민들을 깨어나게 만들어서 아주 상당수의 국민들을 정치 관여층으로 고관여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민 주권시대를 연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을 먼저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방문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평산마을로 직접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봉하마을 먼저 갔다 갔다는 거죠. 거리도 뭐 이제 아주 멀지도 않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아 그건 그러네. 네. 왜냐하면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들렸다 가기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문 전 대통령한테 주는 암시도 있겠죠. 메시지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야 되는 적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잘 결단해서 나랑 손을 잡고 잘해보자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 봉하마을 갔대?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럼 논두렁 시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점도 부각시켰던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부각시키면서 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들을 한번 기억해보라. 그렇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안 싸우면 죽는다. 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건 아니지만 힘을 합쳐야 돼.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네. 그다음에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야 된다. 그렇지.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딴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암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하게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전에 보면 이제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보리밭도 쳐다보고 먹거름 쳐다보고 뭐 처음 당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옆에서 이걸 다 봤죠. 논두렁 시계를 봤고 변호사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착착했겠죠. 자기 딸이 또 당하는 것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저는 윤석열 일당이 보수대연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한동원도 자기 중심으로 그걸 만들고 싶어 할 거고요. 또 윤석열은 자기 중심으로 보수대연합을 만들고 싶겠죠. 그러려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합칠 수는 없습니다. 뭐 합쳐요. 작게 제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빼고. 빼고. 나머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보수 잔당들 끌어 모으고 했을 때. 민주당 분열은 필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아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은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할 때 기본적인 순자병법에 나오는 거예요. 병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상대방을 분열시키려고 할 텐데. 네. 그 분열된 하나의 축. 떨어져 나오는 축. 반이재명 세력 같은 집단을 끌어들여서. 맞아요. 보수 대연합을 하고자 하는 저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를 한동훈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김경수 지사 사면을 하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고 우리 좀. 나랑 어떻게 필요하면 뭐 해당도 좀 하고. 이런 건 보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반이재명 세력 혹은 친분 세력이라고 해도. 지금 윤석열하고 미쳤다고 손을 잡습니까. 지금 국힘당에서 다 떠나가는 추세인데요. 그렇지. 그건 기본이죠. 지지율이 뭐 20%도 안 나오는 인간하고. 무슨 손을 잡겠어요. 그러니까 냉담만 받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야 됐다 됐다 쳐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발끈한 거죠. 이것들이. 이것들이. 야. 문재인 씨 번호.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손 좀 봐야겠네. 협박해. 그렇죠. 압박을 가해.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 신문 세력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굴복하고.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네.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뭐. 결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결사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 말이 중요한 건 어디입니다. 죽기 살기로.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거죠. 그 타임이 딱 맞은 거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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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쳤냐 윤석열이라고 손잡게 해요. 그럴 순 없지 않느냐. 당연히. 그러니까 나랑 손잡고 싸우자. 도와주겠다.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 다섯 명이 다 같이 갔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의 분열도 꽤 있었어요. 맞아요. 당내 분열보다 오히려 지지자들 간의 분열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평산 앞에서 문재인 탈당 지표를 열겠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류했었죠. 계속. 그러지 말라고. 이게 너무 격화되면 안 되는 건데 이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위에서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메시지 잘못 던지면. 그러면 어. 치라고 신어왔어. 이러면서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방문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힘을 합쳐서 일단 윤석열을 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네. 지지자들 간의 분열. 또는 당내의 분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막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나날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의 정치력과 현재의 정치력은 저는 뭐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겠지. 그런데 환경이 안 돼서 그랬을 뿐인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것을 환경을 잘 적절하게 정치 구단 냄새가 나.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에 이번에 한 캐수를 던진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런 역량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있었지만 여건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됐던 거죠. 마음대로 못 했던 거죠. 지난번 대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안에서 밖에서. 그렇죠. 엄청났거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오직 국민들과 당원들만 도와줬던 거야. 이재명을. 그때는 당원의 분포도 지금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총력을 기울였던 것은 대선 패배 이후에는 당을 개혁하는 문제에 집중했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고. 정선 때 혁신공찬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느 정도 완비가 되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야말로 산전수선 다 겪은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맞아요. 답답해 어떨 때로는. 아유 그냥. 고구마니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싸움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인 생활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 그랬나요. 노 전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맞아요. 노 전 대통령은 거리에 앉아서 플랜카드 쫙 깎고 앉아서. 나 잡아가라. 이런 쪽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주 좋게 얘기하면 젠틀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신사적으로. 거리 항쟁도 그런 쪽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진 쪽도 아닙니다. 맞아요. 비판이나 비난이 상당히 취약한 측면도 있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탄압이. 정치 탄압이.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로 감당하기가. 네. 좀 힘들죠. 가족을 특히 치는 건. 맞아요. 노 전 대통령도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치적인 고통을 겹지 않습니다. 가족을 치면은 아예 이 마음과 뼛속이 아주 사그러질 것 같아. 그렇죠. 나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가 정치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후회할 수가 있어요. 내가 괜히 정치해서 뭐 이 지경에서 딸까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여. 이랬을까. 내가 괜히 정치했다. 까지 갈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러한 어떤 마음의 동요 고통 두려움 이런 게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겠다. 당에서 대책위를 꾸렸고요. 바로 방문해서 도와주겠다. 같이 싸우자 그랬을 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예.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는 안 가도. 네. 분노가 좀 덜한데. 상대방의 분노가. 장례식 안 가면 원한열 가지 잖아요. 너 장례식에 안 왔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결혼식은 바빠서 못 갔다 오면 그렇게 이해를 해줘요. 맞아요. 장례식은 달라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거든요. 문 전 대통령도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야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좋겠습니다. 그렇지. 천구만말 얻은 듯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성 친위 세력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문재인 진영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좀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너무 강성이라 그러지 마세요. 없어요.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친문 세력 전반에 대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건 그렇다 치는데.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뭐 고소고발도 하고. 원한이 많아요. 전해철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전해철이죠. 대표적인 케이스. 너무 심했죠. 회경궁 계시도 되었고요. 지독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오히려 고소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봐라. 니네당 당해봐라. 여태까지 문재인 세력을 다쳤는데. 사실상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은. 문재인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잘 됐다. 쌤통이다. 이때 우리도. 손 놓고 도와주지 말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한테 좀.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동훈이나 할 짓이죠. 소인백할 짓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더 하겠지. 속으로. 그렇습니다.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죠. 정말 대인배답게. 대인배답게. 대국을 내다보고. 손을 내빈 거예요.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모지게 굴어든 간에. 지금은 내가 도와주겠다. 당신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정치 행보를 한 건데. 이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정도의 좋은. 저는. 교육이나 학습이 될 거라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인생은. 상대방이 와서. 칼로 찔렀다고. 나도 꼭 가서 찌를 필요는 없고. 실수를 하고. 디즈니가 직권 이후에. 네. 박정희 기념관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라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행보였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의 의도와는 달리. 네. 좀 강하게. 싸울 가능성이 퍼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강하게 싸우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다 같이 사는 길이고. 그죠.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그리고 어제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했어요. 네. 네.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당연히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윤석열의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지저분하고. 잔깨. 잔깨. 잔깨가 어제 보러 한 키로 날라가 버린 거지. 날라갔죠. 국민들도 이거는. 이재명 지지자라든가 민의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어제의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역시 승렬이는 안 돼. 역시 승렬이는 안 돼. 윤석열이 사실상. 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짱고를 굴리고 무슨 여러 가지 짓을 했는데 되는 게 없었어요. 제대로. 상식적으로 봐도 일단 강소구청장이었나요. 보궐선거. 보궐선거. 거기에 자기가 된다고 밀어넣어서 졌죠. 참패했죠. 총선 참패했죠. 한동안 더 못 째꼈죠. 뭐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이번에도 역시 또 실패했죠. 또 실패했어. 이게 마지막 수라고 생각했을 거야. 검찰 지지 촉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딱 판단했을 거야. 그렇죠. 딱 그냥 잘했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주 호응한 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정도까지 하면 호응 안 할 수 없습니다. 잘했다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잘하셨죠. 그리고 상대가 윤석열 상대가 지금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서 막 장난치고 그러면 이렇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인간관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힘으로 뚜덕여 패면 다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린다고 보는 인간관이거든요.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았고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이게 윤석열의 인생철학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관.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은 윤석열의 생각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있고. 근데 모르지. 네 맘대로 안 돼 이놈아. 근데 모르잖아. 그러면 윤석열이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또 더한 짓을 구성하고 또 실행에 옮기려고 하겠죠. 이번에 의료농 문제도 같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슷하죠. 제가 뭐 하여튼 의사들 증원하게 되면은 특권층이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제가 지지를 얻어서 뭔가 좀 할 줄 알았는데. 총선용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총선용으로 쓴 거죠 사실상. 그런 다음에 밀고 나갔는데. 네.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네. 지금 뭐 의료개혁 얘기만 꺼내면 화를 낸다는 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네. 성질을 바랄바랄네요. 어차피가 의료개혁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안 풀리니까. 안 풀리니까. 열 받아서 지금 씩씩대는 중이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으로 밀어치면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집단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 네. 윤석열이 옛날에 국민의힘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녹취록 보면 들어가서 내가 한번 이렇게 힘을 과시하면 내 앞에 다 줄 설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의사들도 몇 번 접해면 다 줄 설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보고선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반가워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의사집단의 특수성입니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엘리트주의가 보통 센 집단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검사 이상입니다. 맞아요. 네. 의사들은. 그리고 보면 대대로 의사를 많이 하는. 네. 그렇죠. 친인명으로 다 엮여 있고 의사들이 다른 집안하고 결혼도 안 해요. 그래요? 꼭 의사들하고만 결혼합니다.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거의 옛날에 왕조끼리 결혼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찾지를 않더라고요. 의사들만. 그래요? 간호사하고도 안 하죠? 안 하죠. 물론 엄청 예쁜 간호사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거의 다 의사끼리 결혼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의사집단의 엘리트주의는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당장 뛰어들어서 하는 쪽이 적어서 그렇지. 한국 사회에서 자기들이 최고 엘리트다라는 어떤 프라이드 이런 걸 갖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네. 게다가 의사들 머릿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검사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없어지면 심부름 센터 시키면 되는데 그만큼 걔들도 할 수 있는 게다가 이렇게 보는 거지 아무나. 의사는 누가 대신할 건데.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료 기술을 가진 진짜 엘리트야. 너희들이 한번 그냥 법기 소유리나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지. 고시나 본 놈들이지.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검사에게. 이런 의사들이고요. 일단 의사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 집단이에요. 그럼요. 강력한. 그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때리고 이런 거랑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집단은. 기득권 집단이 다 강력한. 사실 저도 그 아는 중학교 동창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상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의사거든. 가봤는데.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 다 의사. 그 의사들이 그 장난시장에 포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주변 시청에 의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이쪽 사람들은 뭐 사회 곳곳에 인맥과 여러 가지 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에요.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존심 건드리면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거죠. 근데 윤석열은 저 팬 거 아니에요. 거의 모욕을 주면서. 모욕까지 주고. 그리고 의사들이. 돈 문제까지 얘기했죠. 굴복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반발하죠. 그래서 이게 시초에 잘못했다. 이 의료 개혁 시작 자체가 잘못된 방법을 썼다. 의사집단의 특수성을 강구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풀 수가 없죠. 어떻게 풀겠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없는데. 그럼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윤석열이가. 유예하고. 굴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듯이. 의료경 얘기만 나오면. 화를 바락바락내. 이때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어차피 개혁할 거니까. 그때 그냥 같이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나. 그때 의사가 업무 걸고 가네. 네. 의사가 업무 걸고 가네. 그럼 의사들이 아무리 버팅이 일어나 그래도. 그 정도 상황에서까지 됩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한동원이라든가 국힘을 보면은. 증언 문제로 초점을 돌려버리는 거죠. 의료개혁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사실상 말씀하신 의료개혁 문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윤석열은 생각이 없어요 아예. 현재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발언도 그래서 나왔을 건데. 그게 윤석열의 의중을 반영한 발언을 텐데요. 그런데 너무 밀리고 상황이 위태로우면. 결국에는 겸여하게. 겸여하게. 증언수를 양보하면서. 졌지만. 덜진 것처럼 보이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레인덕이 와요. 고민이 많겠구나. 아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건 진 게 아니에요. 그래도 누가 봐도 진 거가 된 거예요. 총선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안 졌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승리. 국민의힘 의원도 못 넣고. 사실 이긴 거다. 이런 헛소리에 짓거렸는데. 누가 봐도 졌거든요. 그 이후에 진 상황으로 흘러갔고. 객관적인 상황을. 자기의 정신 승리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보를 했다. 만약에 물러나고. 그럼 누가 봐도 의사들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 저거.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 안 되는 거야. 그게 있네. 레인덕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6년도는 생각해보자. 근데 25년은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한 발. 그래서 이제. 배떼지 사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윤석열에서도 그것도 고민이죠. 여기서 물러나면. 계속 밀릴 텐데. 근데 2천명 얘기는. 아직도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2천명의 비밀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뭐 의료개혁의 내용도 아니잖아요. 뭐 사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천공의 지령이든가. 그게 사실이에요. 모르죠. 제가 천공 잡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지. 너가 시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승부로 보는 거예요. 2천명을. 던졌으니까. 내가 던졌는데. 이거에서 1, 2라도 빼주면. 지는 거로 보는 거죠. 1999도 안 돼. 그러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승부욕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인생 전체를 승부로 보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유연하죠. 그렇죠. 200 정도 빼주고. 그러면 누가 대신 나타나고. 2천명 직원은 검토했던 건데. 의사들하고 협의해서. 뭐 이제 지방의료도 활성화시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퉁치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원래 거래기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800명을 내지는 1,500명을 관찰시키는 목적이 있으면 2천명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2천명. 그러면 의사들은 반발해요. 천. 1,500에 사배해. 그렇지. 이게 사실 거래기술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 돌머리가 2천을 하고 싶었으면 3천을 불렀어야죠. 그렇지. 그런데 얘는 2천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 돌머리니까. 거래를 안 해봤어요. 트럼프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2천 해놓고서 좀 깎아줘 보니까 절대 못 깎아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사를 할래도. 지가 검찰할 때 그래 구영 10년 그래. 다 불었어? 5년을 해 봤을 거 아니야 지가. 그건 안 해봤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해봤는데. 무조건 10년이라는 건?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내가 한 번 뱉은 건 처리할 수 없어. 그 전에 셔브를 치든가. 디올백을 주든가 해.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을 테지. 만약에 자기가 입으로 뱉었다.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 보면 협상도 되게 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아집과 고집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승부와 연관됐을 때는 양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김건희 말이에요. 김건희는 2천명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한데. 하여튼 간에. 안 된다 그랬잖아. 진중권 시즌과 그 양보와 통화하는데 2천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김건희가 밀어붙였다는 거야. 그래요. 그렇다면 천공설이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2천명 뱉었는데 천공이 또 2천명 하니까 신념으로.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 무석적 신념으로. 뭐 그럴 수 있죠. 이거 2천명 하면 너희들이 한 번 더 집권할 수 있다. 라든가. 뭔 소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을 가능성이. 그럼 국민들한테 지지 받을 거야. 그렇게 했겠지. 그래도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2천 5백이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2천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면. 그렇지. 왜 2천을 얘기하냐 이거죠. 4천 때려 했어요. 그럼 3천 4천 때려 놓고. 나 양보했어. 야 나 2천 할 수 있어. 근데 김건희의 요즘 행보를 보면. 지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다 털리고 있는데. 그렇죠. 다 털리고 있죠. 다 털리고. 공천기입은 공기입 내부에서. 근데 이 사람은 뭐 전혀 아닌 거 같아. 이제 뭐 추석 때. 기억나세요. 윤석열하고. 작년에 못 했을 거야. 작년에 했나. 설 때 못 했나. 둘이서 뭐 한보 입고 안녕하세요. 그거 한다는 거 아니야. 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는 기분이 지금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생일 잔치 해줬잖아요. 아 생일 잔치 해줬어. 맞아. 누가 해줬냐. 미국 형님들이. 맞아. 국회 교원식 안 가고. 그렇죠. 거기서 형님들이 생일 잔치. 꽃다발도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니까 뭐. 어이 뭐. 걱정 없네. 또 얼마 전에 기시다 왔잖아요. 왔죠. 그래서 거기 부인하고 같이. 네네네. 또 뭐 밥도 먹고. 네. 또 케이팝 공연도 갔. 케이팝 회사도 방문했다더라고. 미국 일본의 지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게 핵심이구나. 국내에서 덤벼봐라. 형님들이 계신데 어디 니네 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랑 윤석열은. 네. 그냥 고. 못 먹어도 고. 지금 그런 분위기다. 엄청나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말이야.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야 되는데. 내면에서 있겠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 차원에서는 계속 형님들 생각하면서. 미국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자기를 달래고 있겠죠. 이거는 뭐. 괜찮다. 뒤에서 맞춰주기를 하셨다. 그래서 미국도 내부가 분열이 엄청 돼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란 나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입장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만큼 분열이 심한 데도 없고. 그럼요. 대표적인 게 강원파의 분열일 텐데요. 미국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강경세력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걸 막고자 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 세력들이 각기 줄을 뻗쳐서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사실상. 예를 들면 강경세력은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하거나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운건파는 또 그걸 막아야 되니까. 흘리는 거죠. 계엄소를. 그래서 막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대선 때도 사실 미국에서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반대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CIA 누가 와서 해줬다는. 네. 그 라인은 지지했죠. 공식 라인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우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은 당연히 강경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을 테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나겠죠. 트럼프 쪽 사람들 만날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미국 커몰라 해리스하고 트럼프 하고. 네. TV 토론. 시작됩니다. 시작되죠. 거기서 결정 난다 그러더라고. 해리스가 이제 얼마나 큰 데스를 갖고 있느냐. 네. 지금. 그. 처음에 해리스가 나왔을 때. 언론도 거의 해리스 승리를 점쳤잖아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카마카래요. 제가 사실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은. 네. 트럼프가 계속 우위였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우위였죠. 왜냐하면 언론들이 워낙 친민주당 성향이 많아서 민국에. 테니스를 띄워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아마 토론회에 들어가면. 트럼프 쪽으론 더 기효가성이 높다고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아. 그래서 김건희 얘기하다가. 김건희가. 김건희는 지금 그런 이런. 검찰총장도 이번에 꽂았고. 제대로 꽂은 것 같아요. 아주.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영인이 갔으니까 군도 장악했고. 말씀하신 대로. 겸영. 여기. 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할 수 있는 준비 다 끝냈죠. 끝냈거지. 그리고 이제. 다 무혐의 처분 받고 있고. 양평고속도로도.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간에 지내도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어. 김건희는. 난 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국가 기관에서 다 나눠. 무혐의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자. 네. 나와서 추석 인사하자. 추석 인사하고. 체코도 가자.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 국민들한테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린다고 보세요. 니가 나를 어찌할 건데. 아 그러네. 정말. 약 올리는 거네. 거의 뭐 이제. 전면전 선포죠. 덤벼봐라 이것들아. 전면전 선포하기보다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알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심리적으로. 한번 그거죠. 뭐 덤벼봐. 덤벼봐. 내가 이렇게 다 정리했는데. 여기서 더 나를 이뻐해 주지 않고. 계속 까물면. 쓸어버리고 있어. 뭐 이런 이제. 심사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주민과 민주당은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지 않겠지. 얘들이. 그게 이제 제일 변수인데요. 아 예. 그거를 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총선 또 할까요. 음. 못 하잖아요. 네. 다음 총선까지 역락 없이. 소수당입니다. 자기네가. 아. 이거 뒤집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 그러네. 그러면 협치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사실 그렇죠. 양보하면서. 음. 그래도 과목을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혐을 좀 줄여줄 수는 있는데. 얘네들은 협치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판을 뒤집습니까. 비정상적 방법 외에는 없어요. 가을에 정기국회 시작되면요. 네. 국정감사 시작될테고.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싸워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번에 또 문재인 시력과 같이 결합이 된 거고. 네. 그러다 하면 그 에너지가 더 세게 나올 테고. 그리고. 전번에 경선 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야 우리가 싸워야지. 다음이 국회의원들. 이런 생각을 딱 갖고 있고. 당원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을 국회 때 싸울 거라고. 물론. 제대로 싸우는 사람. 대충 싸우는 사람. 옆에서 방관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글쎄만 이재명 대표가 딱. 그걸 움켜주고 가게 되면은. 민주당도 하여튼 국회에서. 싸울 것 같고. 네. 국회에서도 싸워야 되고. 장외에서도. 장외에서도. 9월 28일 날인가. 전국 집회가 굉장히 크다라 그럽니다. 이 집회의 특징은. 어쨌든 주최 세력이. 그동안 흔히 얘기했던 민중 진영입니다. 맞아요. 그동안의 안윤석열 국민항쟁의 약점 중에 하나가. 주로 야당과 시민들 중심의 항쟁이었어요. 전통적인 민중 진영. 소위 민주노총. 전농. 비롯한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진. 이 조직들이 동참하지는 않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법성과 전투성이 강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한번 싸우면 또 살벌하게 싸우고. 잘 싸웁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상. 유노총하고 전농이. 불을 질렀죠. 농민들이 트럭 타먹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백랑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신 것이 사실 복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이. 그동안 내부의 어려운 논의들을 거쳐서. 윤석열 탄핵과 퇴진으로 입장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윤석열 탄핵 투쟁에 나선단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국민항쟁이. 그렇게 보고요. 공원에 한 분 만나뵙는데. 그쪽 관계자는. 결의가 높고. 그래요? 지방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노동자들 지금 다 일을 바닥바닥 갈고 있는 상황이라고. 농민들도 그렇고요. 특히 김문수가 불을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이후에는. 국민항쟁이 불이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윤석열은 이제 죽었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손잡을 것도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동원도 손잡았잖아요. 한동원도 손잡은 그 사실상. 그 40분 독대 얘기 좀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 흘러나온 얘기들 보니. 뭐 쥐고 흔든 것 같아요. 한동원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때 김태용 소장님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야 개혁명 떨어진 파묵과 세력으로. 너 일순이야. 이혼은 이준석이야. 너 죽어 인마. 지금 사진 찍고 다닐 때 아니야. 근데 한동원도 바보 아닌 이상. 바보 아닌 이상. 짱구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기 집권한다 이런 것보다도. 살아지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거 아니야 한동훈이가. 그럼요. 한동훈이는 일단 사는 게 목적이니까 아니에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렇죠. 살아야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심각했나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깨우쳐 주자. 이제 슬슬 몸 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한동훈이가 잘할 거야. 그럼요. 그 성격에 대해서. 그럼요. 그래서 한동훈이까지 끌어당긴다면. 탄핵이 가능하죠. 그렇죠. 끌어당겨야 된다고 봐요. 굉장히 당길 수 있습니다. 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일요일 날. 평산마을 간 것도 그렇지만. 그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그럼 이재명 내에서도 여야 대표회담을 왜 하냐. 얻을 것도 없는데. 그럼 반론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진짜.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게. 그게 정치력이죠. 정치력이죠. 정치력이 굉장히 나아가는 것 같다. 한동훈도 기원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네. 이 사람 위에 있는 누군가가. 귀엽다고. 쓰담쓰담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른스럽게. 또 그런 걸 해주면. 또 은근히 심리적으로. 호감도 가지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보는 안 갈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형량을 좀 빼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현동은 일단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능숙하게 지금 상황을 일단 이끌고 있다. 여기에 민주광장이 결합되면. 가을 이후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같이 지켜보고요. 네. 우리 김태형 소장님도. 이미 반국가 세력으로. 저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좀 하수입니다. 가장 옳은 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가. 추석인가. 추석이구나. 추석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지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지금 아직 올라오질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끝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미국이나 현지에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신현영 의사분 모시기 전에. 네. 정PD께서 준비하신 사진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들어오신 다음에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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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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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니까 이게 나름 직권을 하려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도 잘 돼야지 보금복지부는 징계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국방부는 우리 징계와 검토한 적 없다 그랬어요 라고 입장이 바뀌니까 어 이거 뭐야 부처관의 왜 이렇게 사안이 달라 라고 하다가 다시 보금복지부가 없던 일로 하겠다 라고 수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금복지부 특히나 장관 차관을 경질하라는 의료계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의료계에 대한 마음이 담근 채찍을 본인들이 양쪽에서 휘두르겠다라는 생각이고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특권층이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비판식을 갖고서는 지금 정책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장차간 경제까지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장님. 지금 군의관과 공중보군위를 투입이라고 그래요? 배치하는 것도 실패한 거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응급실은 추석 연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 그래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 또는 두 명에서 소위 말하는 몸빵한다고 그러잖아요. 몸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현재요? 네. 근데 지금 유사시가 아니라 사실은 추석 때가 되면 평소에는 모든 병원들이 그래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응급실로 덜 오는데 이제는 응급실밖에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순서가 밀릴 수밖에 없고 뺑뺑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가 대안으로 말하는 건 경증 환자는 그래도 의원급이나 다른 병원급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박민수 차관인가? 진짜 아휴. 그래서 운영을 조금 더 열게 설득하겠다라는 걸 지금 대안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아프면 안 되고 아니 근데 동네 개인병원에 계신 의사선생님은 우리 신현영 의원님처럼 가정공학과라든가 그렇지. 응급 전문의들이 아니잖아요. 중증 환자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 최선을 다해서 응급실로 가는 걸 막겠다라는 게 정보에 있는 겁니다. 그럼 동네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다 문을 열게 되나요? 추석 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추석 날 청녀도 가야 되고 자기 집안일도 있잖아요. 쉬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의사 혼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호사라든가 스태프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미리 다 나와. 그러면 나오겠어요?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또 현장에 방안이 되겠고요. 아 강제 조치를 하겠대요?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 공공병원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추합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공휴일에 환자를 보게 되면은 숙가가산이나 진료가산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어서 이런 의료 대란에 일부 수습하는데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사선생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라도 한 것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좋죠. 그것도 안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공중보건위이 보건소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주로 보건소나 아니면 더 취약한 보건치소 근데 그분들이 다 대형병원으로 뽑아서 응급실 근무 시킨다며 그래서 지금 지역 의료는 더 파탄이 난 건데요. 근데 그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사실 만만한 게 항상 공보이 분위관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재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코로나19 터졌을 때 대구 경북에 착출되고 그랬던 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사고는 지금 정부가 쳐놓고서는 지금 분위관 공보이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공중보건 의사는 더더욱이 의과대학 6년 졸업하고 곧바로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받던 경험들이 더 취약하고 전문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현장실습이라 그래 뭐 하여튼 그런 걸 안 해보는 분들 아냐 네.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응급실에 투여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MRI 동의서 CT 동의서 받는 거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시키는 단순 잡일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병원의 입장인 거고요. 또 그 취약지에서 보건지소가 문을 닫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 계시는 분들 약처방 계속 만성질환 많아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또 사기지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근데 군의관들을 징계하겠다고 해서 겁박해서 응급실에 가게 하면 군대 내에서 추석 연휴 때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진료봐도 그러니까요. 이게 뭐 계속 새는 구멍을 막다 보면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이게 사단이 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또 뭐 언론 보도에서는 단독 난 게 네 지역 병원이 아무래도 제일 취약하잖아요. 응급실도 그렇고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전문의가 레지런트 지원을 한다는 거는 다시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아 난 못하겠다. 이거죠. 나 더 이상 요약을 못해. 이거 너무 위험해. 라고 생각하면서 좀 안정적인 과로 지원을 하고 자기가 또 문제를 문제가 문제에 대한 덤택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기사는 이제 지방병원의 응급실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상당히 마음 아픈 기사입니다. 난리가 났구나. 하여튼 의료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나마 나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안 돼. 한동호는 2026년 증원부터 얘기하자.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그래 다 백지화 시키고 얘기하자.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아니야. 사과부터 해.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에서는 여야 의정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빨리 하자. 라는 거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라도 가락을 잡아야 저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잡아야 국민들 생명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정치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노력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도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계는 사과하고 25년부터 검토해야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은 여전히 꼿꼿하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1차로 출범하는 것 자체가 난항이고 그러면 여야 정부터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오늘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아무리 모여가지고 여당 야당이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그것이 구현이 되려면 의료계가 같이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권이 의료계를 리드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의료계와 신뢰가 사전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더 이상 끌려올 수 없는 의료계의 입장이 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오늘부터 수시 접수하면서 25년 이제 불가능하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의대 정원을 지금 3천명 뽑던 정원을 5천명으로 확대하는 거에서 지금 4,500명 정도로 어느 정도는 25년에 확정이 된 상황이지만 수시 접수를 시작한다고 해서 또 정시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하려면 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부담을 오롯이 지금 정권이 부담을 해야 되고 줄소송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25년을 검토할 수 있을 텐데요.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도 뭐라도 지금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여론이 더 커지면 수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정시 정원이 조정될 가능성 아 정원을 다운시키면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수시가 지금 한 67,8%의 의대 정원을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능이 11월 달에 있고 그 이후에 정시 정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의대생들의 정원 조정을 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걸 다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말 이 상황을 최악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25년 정원 조정에 있어서의 그런 노력이 일부는 필요할 것이고 상당히 이번 수험생들은 대혼란일 텐데요. 수시는 보통은 고3 수험생들이 하게 되고 정시 지원들은 이번에 나도 이참에 의대 갈까 하면서 고3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하면서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에도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사항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구정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술을 덮기 위해서 2천명을 꺼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서는 민심이 너무 악화되니까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야 의정까지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했어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성을 한동 권한을 던져서 받은 게 여야 의정협의체는 들어가겠다고 한 거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안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신뢰 구축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추석 민심은 악화될 대로 악화될 것이고 그 이후에 국정지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코스는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의료정책은 항상 정교하고 전문성 있고 시스템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섣부르게 의대 정원 2천명을 가져온 수가를 지금까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정말 몸매받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지를 받았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의사들이 상당히 기득권화되어 있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독점적이다. 그러니까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의력개혁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협의도 하고 공론화시키고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생략 2천명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준비되지 않은 정권은 되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주 단적인 예가 의료 대란입니다. 지금 의료개혁의 안건 중에서 2천명 중원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뭐가 시급했습니까? 우선은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전문인들도 되게 소멸단계에 있고요. 그래요? 다들 고령화돼서 지금 90년대에 숫가를 두 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흉부외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심장수술을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산에서 간호사가 뇌출료를 사망할 때 결국에는 집도 안 돼가지고 사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들은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런 체계를 개선해야 될지 매년 나오는 3천명의 의대생들이 그런 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 국민들은 의사 정원 늘리는 거 좋아하니까 질러보고 우선은 여론을 선동하자 이런 방식으로 끌고 나왔던 게 네 지난 국회에서의 교육위 그리고 보건복지회에서 인사청 청문회 국정청문회에서도 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다 폐기 2천명의 근거는 무엇인지 했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뭐 3개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천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당사자 연구자분들을 제가 모시고서는 토론회를 5월달에 했었거든요. 네. 나의 연구의 결과는 그 의도가 아니었어. 그래 2천명을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었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였어. 네. 라고 해서 이상한 방식으로의 논문을 활용하고 그것을 주장했던 정부의 얄팍한 여론 선동의 의료개혁의 결과가 지금의 기존 생태계부터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훗과는 정말 수습하는데 이번 정권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매우 힘들게 고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재원을 투여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적 시간적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에는 저는 비전문인입니다마는 공공의료문제라든가 또 지방의료문제 이 두 가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필수 중요한 중증과들에 대한 의료진들이 배출되려면 어떻게 양성을 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가 한 가지 그리고 지역의 취약의료 특히 지역 취약에는 공공병원들이 있는데 다들 착한 적자라고 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내가 암 진단받으면 공공병원 안 가지 않습니까. 서울로 올라와요. 네. 왜 공공병원을 안 가고 민간병원에 특히 빅5로 하는 병원에만 가려고 하는지 분명히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의료가 왜 열악한지 왜 국민들이 안 가려고 하는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X 타고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 마련하고 그만큼 지원을 해줬어야죠. 네.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공공은 공공대로 불러져 가고 있고 민간 의료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치도 양극화되는 것처럼 우리 의료도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건강과 악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이죠. 윤석열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증언한다고 그것이 마치 의료개혁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국민들에게 의사들에 대한 어떤 반감 정서 같은 걸 이용해서 한다고 해놓고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고 이거 완전히 의료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제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 밀짐 밥상에는 이 의료대란에 대한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족끼리 상당히 있을 거고요.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꼭 나아픈데 병원을 이용이 어려워 하는 고령자들의 민심 위반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음 선거나 정말 정권에 변화에 있었던 큰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좀 우려되고 그러는 것은 마침 언론에서도 다 포장하는 게 의대 지원 문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료 개혁에 대한 문제 공공의료에 강화한 문제 지방의료 또 필수 필수 의료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고 강화하고 또 지원 예산도 하고 또 의대가 그렇게 정책 방향도 나갈 수 있게 얘기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의료 개혁의 골자인데 이건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참 그래서 인사가 만설하고 해서요. 사실은 우리 공정인 정권 때 코로나 터질 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순격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차관을 한 명 증원시키는 대신에 보건의료전문 차관을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왔던 차관들이 다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현장성이 없는 그런 그냥 공무원들이 차관을 하다 보니까 의료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나 발전보다는 그 공무원 마인드로서의 그냥 해결 방안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통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장관 차관이 지금 장관은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고 그분은 연금개혁하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데서 수술 못하고 계시고 연금개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의료 차관이라고 하는 박민수 차관은 오히려 의세 발언 그리고 전화함의 경증이다. 박민수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분도 보건복지부의 행시 출신 공무원으로서 따박따박 올라왔었던 대통령실에 근무했었다고 그러던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서 있다가 다시 복지부로 돌아오면서 차관이 됐고요. 그만큼 변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아 실세가 됐구만 대통령실 갔다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보건복지부의 기조실장까지 하셨던 그래요? 찰나갔던 사람이네 계속 따박따박 올라가다가 따박따박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갔다오고 나서 뭔가 총대 돌벽대장 뭔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26년 유예한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이 버럭했어요 버럭했어요 그러면서 식사회담도 취소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번에 그래서 감히 대통령실의 의료개혁 추진의 의지의 진정성을 너가 챌린칭해? 하면서 요원한 관계가 되다가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상윤 사회수석이랑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들 때문에 여야의정협의체를 대통령실도 한양한다고 입장에 선회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거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부터 국회에서 대파역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한동훈은 나중에 뒷박친 거지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정치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여당으로서는 매우 무력하게 대통령실 눈치 보고 의료계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아마 한동훈 대표께서는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여사 명품백 각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민생으로 이슈를 전환하면서 이거라도 내가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26년 그 이대정원 유예안에 대한 거부는 의료계에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리더십이 이번에 발휘될 수 있느냐 에서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리더십 발휘 퀘스천을 넘어서 고렴다 제 눈치만 보는 결국 하여튼 빨리 정권 바꾸는 거에는 대안이 없네요 원님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 당도 정권을 받았을 때 이런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가 되든 안 되든 의료 대란을 수습할 의무는 민주당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구축 그리고 정말 필수 우려와 공공 우려와 지역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를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알면 알수록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다 꼬여있는 문제고요 그렇겠네요 실손보험 때문에 사실은 의료 과잉이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비급여가 현장에서 난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문케어로 사실은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의 실패 요인들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하면서 의료계를 뒤집으면서 사실은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은 잘 유지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까 그리고 특히 고령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다 의료 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당뇨는 여기서 고혈압은 여기서 또 심장혈관병은 여기서 의료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정말 노인주치의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환자 중심으로 내가 정말 임종 직전까지 등록한 죽음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찾아오고 간호사들이 찾아오는 방문 진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왜 하필 2천 명 들고 나와서 정말 불필요하게 회집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바쁘실 텐데 빨리 가셔야죠 병원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채팅방에도 공론화 시켜주시고 또 소중한 마음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하여튼 지금 윤석열이 자기 성깔 때문에 성격 때문에 아마 이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이걸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바로 레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뭐 그런 해석도 우리 김태형 수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신현영 지금 서울청모병원 의사시죠 신현영 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의료 증원이라는 거로 퍼플리즘이죠 일종의 전형적인 퍼플리즘인데 그걸 갖고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또 완전히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다음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이거 회복하는 데 너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을 놓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채팅방에 여러 가지 논의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저희가 호사과 유지 교수가 나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독도 문제 전문가시고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세요 기시다가 왔다 갔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되잖아요 기시대는 왜 왔느냐 그것도 왜 그만둘 사람이 왔느냐 이 문제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 저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이원주 최고위원이 나오십니다 이원주 최고위원 정치현안 또 어제 봉하마을 평상마을 같이 갔잖아요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내일은 우리 뉴스브리핑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해 드리고 이원주 최고 그 다음에 호사과 유지 교수 여러분들을 방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고맙다 말씀드리고 제 옆에 있는 착한 보험도 사랑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